대중재 골프장인 예천 한맥시시의 유사 회원권 판매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심지어 회원재 골프장인 안동 리버일시시는 회원에게 부킹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편법 운영을 일삼다가 법원으로부터 회원권 행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유례없는 호환기를 누리던 골프장이 영업이익만 생각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3억원 이상 입회금을 낸 안동 리버힐 컨트리클럽 VIP 회원 20명이 골프장 측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21년 11월. 주식회사 더 리얼산업이 골프장을 인수한 뒤부터 이유없이 주말 우선 부킹 등의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골프장 측에 가처분 이행을 결정해 VIP 회원의 권리를 인정해줬습니다. 약정한 대로 부킹을 보장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골프장 이용료 즉 그린피를 높게 받으면 안되고 위반할 때마다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지난 7월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골프장 측이 회원권 행사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판결하고 이행 강제금 집행까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가처분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본안 소송에 대한 항소를 이어가며 2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호수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골프장이 제 홍황을 누리면서도 회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고, 작년에 주인이죠. 저희들 돈으로 골프장을 지었으니까요. 이 사주는 그러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맥 cc의 유사 회원권, 즉 택지 매수자와의 갈등이나 리버힐 cc의 회원과의 분쟁 모두 이익만 쫓는 골프장의 운영 행태에서 비롯됐습니다. 저 한맥 같은 경우도 대중골프장 옆에 회장이지 않습니까? 연인까지 했는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편법을 하고, 자체가 면선스라는 얘기죠. 하물며 다른 골프장의 운영들은 어떻겠어요? 수전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는 생활 스포츠로 대중화됐지만 골프장 경영자들의 의식, 도덕 불감증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